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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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단순히 중국만을 통하는 게 아니라 유라시아, 유럽, 대륙으로 통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철도 연결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지역도 노력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이상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월에 금강산에서 상봉 행사가 열리는데요. 3년 만에 재개된 8월 이상가족 상봉 대상자가 단 100명뿐입니다. 이상가족이 정기적으로 또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이번에 저는 100명 한다고 해서 되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에 큰 대담한 합의를 했는데 지금 총 13만여 명 중에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이 5만 명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00명이라니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 부분의 시간이 걸리고 지금 살아계시는 분도 우리 초고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시적으로 정례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정례화만 해가지고 그 5만여 분이 할 수는 없으니까 대규모 상봉을 계획을 해야 되고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고령화 되시는 분들이 가서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동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지도 서로 주고받아야 되고 또 가지 못하는 분은 화상 상봉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구축을 해서 늘 남과 북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하다만 금강산에 상시 상봉 면회소가 설치돼서 늘 상시적으로 서로가 상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광주평화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재단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소개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이 12년 됐어요. 오늘 12주년 기념식도 합니다만 그간 이제 저희가 노무현 정부, 이명방 정부 때까지는 주로 이제 동북아 쪽의 평화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인도적 지원도 했고요. 저희가 지금 러시아에 있는 우리 고려인, 중국에 있는 조선족 또 러시아 정부의 민관단체들, 또 중국에 있는 학자들하고 함께 동북아의 평화공동체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러시아 연예주에 있는 저희 이제 역사에 발자취했지 않습니까? 청소년 교육, 또 우스리스크 사범대학하고 공동으로 청소년 교육과 또 장학사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스리스크 땅 100여 년 만평의 땅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콩을 재배해가지고 북한의 어린이들 영양 공급을 하는데도 앞장서고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오늘 저희들이 발표합니다만은 저희가 네 가지의 대북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의 농업, 유기농 농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풍력 발전을 이용한 북의 에너지 공급 또 하나는 체육교류, 인도적 지원 이 네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평화재단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평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